안녕하세요. 김태희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. 오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7월 달에 드라마 끝나고 정말 정신을 유체적으로 많이 피곤해서 좀 잘 쉬었고요. 그리고 뭐 여유있게 광고 촬영이나 화보 촬영 인터뷰 같은 거 진행하고 해외 스케줄 진행하고 그러고 있어요. 촬영하다가도 김치 먹으면서 많이 찍고 또 김치가 어떻게 하면 맛있어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치에 대한 애정이 커지는 거 같고 또 해외 활동하면서 특히 김치가 굉장히 간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김치는 살면 살수록 꼭 필요한 거. 잠시만요. 김치 톡톡 터뜨리고 가실게요. 세정하시면 되거든요. 어? 지금 톡 소리가 난 건가요? 여기 이런 김치 있는 소리네요? туда. 우와 정말 신기한데요? 숨짜기 알 recomm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